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갑자기 구글 플레이가 사라지시거나 먹통이 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설정 점검입니다 설정에서 앱스로 들어가신 다음 아래로 내리면 구글 베이직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세요 간단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도 오류가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음은 구글 계정 보안 인증 및 복구 설정입니다 사실 이것도 워낙 간단한 부분인데요 게다가 얼마 전 올렸던 12.7 반구라전 필수 세팅 구글 플레이 오류 막는 법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던 내용이라 이번엔 가볍기만 짚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블릿에 로그인할 구글 계정을 지금 사용 중이신 휴대폰에서도 로그인해 주세요 그리고 구글 앱을 열어서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시면은 보안 진단이나 권장 조치 필요 같은 경고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이럴 땐 로그인 및 복구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복구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태블릿에서 설정, 앱스, 구글 플레이 서비스와 스토어로 이동하셔서 캐시와 저장 공간을 삭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재부팅하고 구글 로그인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지만 구글 플레이 서비스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해결도 하는 정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와 2단계만으로 한 30%는? 30% 랜다! 한 60%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해결되신다면은 정말 다행인데 근데 2025년 10월 15일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여전히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신 버전인 안드로이드 15기준 인증 체계를 기본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인식하지 못해서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바로 오늘 영상 핵심이자 마지막 단계 구글 플레이 오류를 직접 해결하는 실전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장 초기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일반 설정 그리고 초기 옵션 모든 데이터 삭제 만약에 구글 로그인을 전에 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이거 하시기 전에 2단계처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서비스에서 데이터 삭제랑 캐시 삭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까신게 너무 많으시면은 이 공장 초기 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하는 게 안전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구글이라는 게 워낙 태블릿에 깊게 관여하는 거라 초기 세팅을 빠르게 마치신 분들은 보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편의성 세팅 하나만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 지금 하겠습니다 세팅 들어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크린 타임아웃 이거를 한 30분 정도로 할게요 30분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는 취향이긴 한데 15분은 너무 짧고 또 아예 무한이면은 가끔 태블릿 켜놓고 자다가 이 배터리 앵꼬나가지고 수명 확 줄어들 수 있어가지고 30분 해둘게요 이제 슬슬 중요한 설정 해야죠 지역 설정 마찬가지로 세팅해서 제너럴 세팅 데이트 앤 타임 그 다음에 셀렉트 타임 존 리전 사우스 코리아 간단하죠 사실 다음은 엣지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H 차입니다 H 엣지에요 엣지 발음 조심해야지 홈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앱 센터 클릭 아래 거 눌러주시고 가운데 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EDGE 검색하시면은 제일 위에 엣지가 뜨죠 동의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눌러주시면은 다운로드가 되죠 그리고 설치가 완료됐다고 뜨면은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된 엣지를 클릭해 볼게요 동의해 주시고 여기서 이 기본 설정을 해줍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거보다 처음에 설치를 할 게 있는데 엣지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크롬이나 다른 거는 처음에 설치가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해봤더니 엣지가 제일 편해가지고 이걸로 했습니다 나중에 뭐 쓰시는 브라우저 있으면은 나중에 바꿔주세요 지금은 이걸로 할게요 근데 지금만 이런 거는 동의 안함 체크 해제 해주시고 확인 이러면은 저희 한 90% 끝났어요 이제 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만으로도 90% 끝났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할게요 힘내서 가자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옆에 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홈 화면에 있는 카메라를 눌러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이번에는 한 번만 딱 허락해 줍니다 저희 뭐 카메라 자주 쓸 거 아니죠 그리고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떠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걸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폴더가 세기가 뜹니다 이것도 동의해 주세요 위에서부터 1번 파일 2번 파일 3번 파일 이렇게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내가 파일 공유했다가 괜히 막 어 바이러스 심은 거 아니냐 의심받을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출처를 남겨둘게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일일이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영어 치기도 힘들고 영어를 친 다음에 다운을 받을 때도 파일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파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버전을 맞춰가지고 다운을 받아야 돼 뭐 DPI도 신경 써야 되고 이거 칩셋을 따라가지고 어 아키텍처라든가 다 맞춰가지고 할려니까 눈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반글의 장점이 그런 거 안 하는 거잖아요 번거로운 거 없이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QR코드 만들어 왔어요 근데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영상 본문에다 적어놓겠습니다 그걸로 받으시면 돼요 얼마 안 걸려 막상 해보면 근데 반글의 장점이 저는 간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영상에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1번 파일인 구글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파일 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겁을 줍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다운로드 해주세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의뢰하는 소지 의뢰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영어로 또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래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나가셔서 랩 파일 이 레노버 파일 관리자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옆에 한자로 저거 뭐라고 있냐 본체라고 있냐 본체라고 있나 본체 어쨌든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은 친절하게 다운로드가 뜨죠 다운로드 이 파일을 설치해 주세요 한동안은 계속할 거라 얼레이즈 얼로우 할게요 그리고 다이렉트리 인스톨 헷갈리지 않게 지워주기 이대로 그냥 완료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은 재부팅을 하는데 저희는 이 파워 어플 하겠습니다 전원을 끄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수면학습처럼 얘네도 지금 약간 좀 꼬인 거기 때문에 한 끈 다음에 1, 2분 뒤에 켜도록 할게요 저희도 장시템을 가지겠습니다 꺼놓고 이 화장실 한번 갔다가 다시 켜도록 할게요 이러면 1번 끝 아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돼요 1번 파일 끝났으니까 2번 파일 받으셔가지고 방금 하신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주의하실 점이 이 2번 파일을 설치 끝내면은 갑자기 이런 문구가 뜹니다 멈췄다고 그래서 어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이거 뜨신 거 보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또 전원을 껐다가 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3번 파일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 했어 다 했어 이제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3번 파일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설치입니다 앞선 1번과 2번 파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주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1번 파일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2번이나 3번 파일에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침착하게 저거 꺼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컨티뉴 인스털레이션 선택해 주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재부팅하고 나시면은 똑같이 껐다 켜시면은 이렇게 더없이 완벽하게 고쳐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어 몇 퍼냐면요 확률이 120%예요 100%도 아니고 120%로 고쳐졌습니다 이거는 안 고쳐질 수가 없어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엄청난 대형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진짜 뭐 한 3년 뒤로 나올 패치를 어? 갑자기 하루아침 했다던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원래 질기란 게 거창한 게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반글화로 유종의 미 거두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후딱 하겠습니다 후딱 후딱 하고 마무리하자 자 구글에서 셋 에디트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하셔서 설치하시면은 권한 허용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권한 허용까지 해줍니다 Add New Setting 눌러주시고 System Locals 쳐주시고 KO 슬래시 대문자 KR 소문자 ZH ZH 그리고 Save Change 눌러주신 다음에 재부팅하면은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구글 플레이 오류와 또 반글화까지 맞춰봤는데요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쓰시길 바랄게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럼 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Ant but I ny 과연 아 Dominican